한국 스포츠 경지 박창욱 기자 방송인 김소영이 임신 중에도 여전한 미모를 뽐냈다. 김소영은 11일 인스타그램에 분홍분홍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 김소영은 인형 같은 비주얼을 자랑하며 셀카를 찍고 있다. 임신 중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가 눈길을 끌었다. 한편 김소영은 지난 2017년 4월 우상진과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현재 임신 중이다. 김소영은 anytime 김소영은 몇 prevent 미용연을 참고 Him cal점수 김소영은 10시부터 순차적으로 niemand 관련 생각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